흑수저였던 내가 아니 흑수저 정도가 아니라 무수저로 남들은 다 퇴직하는 45살의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내가 성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은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내게 이 일을 어떻게 해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다름 아닌 천원 한 장에 올인했다고 천원을 위해 정직하게 땀 흘렸던 것이 비법 이연노라고 천원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이란 화려하게 주목받는 며칠이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끈기있게 기본을 묵묵히 반복해온 순간들이 모여 이룬 결과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너무 늦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박정부 회장님이 지은 천원을 경영하라입니다. 최근에 이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너무나 궁금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천원을 경영해야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국민각의 다이소의 성공신화. 박정부 회장의 본질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와 같은 작은 성실함이 내 운명을 바꿨다. 45 늦깎이 창업자에서 천원으로 3조 파는 국민각의 다이소까지 타이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격차로 경영계를 놀라게 한 박정부 회장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맨손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책을 내셔가지고 자신의 노하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자마자 읽었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감동적이기까지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다이소가 일본 기업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박정부 회장님이 아성 다이소 기업을 어떻게 창립하고 키우셨는지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다이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감동적인 내용이랑 구독자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다니시거나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돌이켜보니 창업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직장에서도 죽을 힘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표를 내며 내게 아직 열정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고민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물론 20대의 거침없는 열정과는 다를 것이다. 자식과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감,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앞에 놓인 일에 초집중하게 만들었다. 참 신기한 것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리고 간절할수록 더 크고 대단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다. 더 간절한 쪽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싶다. 누군가 열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게 열정이란 간절함이었고 저는 물러날 곳이 없는 이의 초집중 같은 거시연노라고 답하고 싶다. 열정이 없어 고민인가? 그건 열정이 다 소진되어서가 아니다. 열정에는 만기도 유효기간도 없다. 간절하기만 하다면 정말이다. 그때 내게는 정말 다른 길이 없었다. 흔히 아성다이소의 성공 요인을 상품 개발력과 소싱 능력이라고들 하는데 아마도 그때 그토록 열심히 발품을 판 덕분일 것이다. 미국에서 익힌 유통구조와 상품 개발 과정, 스페인에서 본 저가 상품의 소비 패턴과 다양한 샘플 제품들, 그리고 중국에서 찾아다닌 생산라인들, 그 시간이 숙성되어 나온 성과가 아닐까? 대나무 중에서도 특히 최고로 치는 모죽은 땅 밑에서만 4에서 5년간 수십 미터까지 오로지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한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뾰족 솟아올라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지만 이미 땅 밑에서 오랜 시간 든든하게 뿌리를 뻗었기에 지상에 나오자마자 쑥쑥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성 다이소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성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그런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그렇게 내실을 다졌어도 비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마디를 만든다. 대나무에게 마디는 상처이고 시련이고 좌절이겠지만 그 마디가 곧 성장을 지속시켜 주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야노 히로타케 회장과의 만남은 나에게 성장이기도 했지만 시련이기도 했다. 야노 히로타케 회장님은 일본 백앤숍 연합회 회장이자 일본 다이소 창업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에게 자본 출자를 받고 한국 천원샵의 이름을 다이소로 바꾸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출자를 받은 것은 사업상 이득을 위해서 출자를 받은 것이지 전혀 경영참여나 수익공유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소은 순수 회장님이 창업하신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원을 위한 천억의 투자 바닷가재는 성장 과정에서 몸이 커지면 껍질을 벗는다. 이때 껍질을 벗지 않으면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일찍 죽게 되기 때문이다. 바닷가재 수명이 얼만지 아는가? 탈피만 제때하면 길게는 100년 이상 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닷가재의 장수 비결은 바로 탈피에 있는 것이다. 다이소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물류센터 건립에 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해가지고 회사가 망할 뻔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사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죠. 끊임이 없고 멈춤이 없어야 가능한 일 사업이란 자전거와 헬리콥터를 타는 일과 같다. 자전거를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야 한다. 기업이 하나의 자전거라면 회장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커다란 자전거에 올라타서 함께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자전거는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 것이다. 사업은 때로는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헬리콥터를 타는 일처럼 급박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자전거처럼 헬리콥터 역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프로펠러가 돌아가야 한다.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잠깐 넘어지는 것에 그치지만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멈추면 모두가 추락하고 만다.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자전거와 헬리콥터. 한일 맨파워에서 시작해 아성 다이소까지 오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자전거의 페달과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한순간이라도 멈췄다가는 곧바로 넘어지고 추락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장님이 처음에는 한일 맨파워라는 무역회사를 차려가지고 일본 백엔샵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민하는 집요함이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왔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겠다는 자세로 오늘을 만들었고 내일도 만들어갈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기에 앞서 고객의 피로를 먼저 충족시키고 고객과 사회에 감동을 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다. 우리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고객의 감동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열정을 갖고 늘 생각하고 실천하며 고민해왔다. 고민하는 집요함이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아쉬움은 있지만 부끄럽지 않기에 앞으로 계속 우리의 길을 고집하고 나아갈 것이다. 2012년 10월 23일 남사허브센터 준공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물류센터입니다. 아성 다이소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병도 교수는 균일가 가격 정책, 상품 개발 능력, 그리고 물류센터를 성공 요인으로 뽑았다. 어떤 이는 품질 관리와 물류 혁신, 상품 기획력과 상품 공급력을, 또 어떤 이는 다양한 볼거리, 쾌적한 매장을 거론하기도 한다. 고품질,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 구색, 모두 다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요인은 조금 다르다. 생활용품 균일가 쇼비라는 업의 본질에 충실했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 여러 번 밝혔듯, 난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업가를 꿈꾼 적도 없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45세 늦깎이 창업을 했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주구림을 다해 일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메모하고 또 메모하며 공부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균일가 사업의 핵심은 상품과 가격이란 것이다. 늘 고객을 중심에 놓고 어떤 상품과 가격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의외로 그 비법은 간단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다. 기본이란 본질을 파악해서 실천하는 것, 작은 것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오늘 아성다이소가 되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흐르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쉽게 가려고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매일 닥치는 어려움이 우리의 능력을 매일 갈고 닥게 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돈 천원 비용은 가격보다 높을 수 없고 가치는 가격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천원짜리 지폐와 다이소 상품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당신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이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고객의 입에서 이게 어떻게 천원이지? 하는 탄성이 절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는 구현된다. 가격은 놀랄 정도로 저렴하되 품질은 기대보다 훨씬 뛰어나야 하고 상품마다 고객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하되 종류가 풍성해야 한다. 무조건 싼 것이 다이소의 가치는 아니다. 가격의 품질, 재미, 볼륨 등이 함께 연계되어 매대 앞에서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놀라운 가치로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한두 가지 상품만을 전략적으로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3만 가지 상품 하나하나에 그런 만족과 서플라이즈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 가성비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놀라운 가치로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이다. 현재 아성다이소의 상품은 천원, 이천원짜리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 중 천원 상품이 51%로 절반을 넘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원짜리 상품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천원이란 가장 작은 지폐로 경제의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그만큼 서민을 대표하는 화폐이고 무수한 땀방울이 뱀 돈이기도 하다. 다이소은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기에 그들이 성실하게 흘린 땀방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로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아무리 적은 돈도 그 속에 담긴 땀의 가치는 크기에 다이소에서만이라도 천원이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천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 요즘이지만 다이소에서만은 다르다. 천원으로 약 1만 5천 가지의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2천 원짜리까지 포함하면 약 2만 4천여 가지의 상품을 살 수 있다. 현재 약 3만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아무리 비싸도 5천 원을 넘지 않는다. 치솟는 물가에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다이소에서만은 몇 천 원으로 생활의 기쁨을 발견하고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가방이나 반지는 명품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 치약이나 칫솔, 세제, 티슈 등 소모적인 생활용품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 아닐까? 나는 오늘날 3조 매출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천원짜리 한 장의 힘이라고 믿는다. 1,500여 개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던 것도 천원 한 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룬다고 했던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작은 일을 철저히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한방의 홈런 속에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땀방울이 녹아있다. 홈런은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과정은 생략한 채 홈런이라는 한방의 결과만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까지 나는 매년 20회 이상 해외 출장을 갔다. 횟수만 따져도 400회 이상이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쌓은 마일리지가 150만 마일이 넘는다. 지구를 60바퀴 이상 돈 셈이다. 설이나 추석, 여름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등에도 주로 해외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시장 조사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나를 소싱의 달인 또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긴 하다. 어디를 가도 상품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어느 부분을 보강하거나 줄이면 가격을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어떤 제품은 보는 순간 아, 이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한다. 물건 상태만 보면 국내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직감으로 알 수 있을 정도다. 어쩌면 우리 업은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 구매대행이라는 전쟁을 치열하게 대신 치러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회사의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 극대화다. 고객의 만족이 극대화 되었을 때 우리의 이윤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정독하라. 상품은 다독하면 안 된다. 우리의 모토는 고객에게 놀라운 가치로 감동을 주는 것이다. 싼 가격에 한 번 놀라고 품질에 한 번 더 놀라고 넉넉한 용량과 재치 있는 아이디어에 다시 한 번 놀라 고객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천원이지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저렴한 가격은 기본이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기에 넉넉한 볼륨은 덤이다.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품에 혼을 담으라는 것이다.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천원짜리 상품에 무슨 혼식이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상품이라도 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치가 나올 수 없다. 천원짜리든 오천원짜리든 마찬가지다. 정성이 들어가야 원하는 상품이 나온다. 대충 만들면 쓰레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품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혼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원료 투입부터 세부적인 작업 과정, 마무리와 검사, 패킹에 이르기까지 상품 개발의 전 과정에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 장인들이 작품을 만들듯 강력한 몰입이 필수다. 내 경험으로는 그래야만 완전한 제품이 나올 수 있었다. 집중과 몰입이 없으면, 즉 혼을 불어넣지 않으면 불량품이 나오는 등 로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자연히 원가가 올라가면서 천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없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욱 정성을 들이고 혼을 닮는다. 그러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의 상품보다 더 많은 고민과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상품은 정독해야지 다독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상품 하나하나에 올인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가진다. 그러다 보니 신상품을 개발하는 단계가 꽤 까다롭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얼마나 집중했느냐? 부가가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자료에서 보니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했던 대부분의 기업은 생각처럼 소위 유망업종이나 첨단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단일 핵심 사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 자료를 보며 언뜻 그 일이 떠올랐다. 나도 한때 외도를 꿈꾼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앞에는 회장님이 건설업에 진출했다가 건설경기 불황으로 투자한 돈을 제대로 건지지도 못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기치 않았던 첫 외도는 이렇게 대실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다져놓은 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알게 되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에서 막연하게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다. 실패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한눈팔지 않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 좌우명이 되었다. 남들이 보기에 큰 실패 없이 순탄하게 성공 가도를 달려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사업 초기에 자금 사정이 열악했을 때 일본 거래처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부도마자 사업을 포기할 뻔한 적도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물류센터 완공이 늦어져 매장의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을 때는 이대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돌아보면 실패도 참 많이 했다. 하지만 실패를 할 때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 출발한 자리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했다. 내가 잘나고 똑똑했다면 손대는 일마다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본질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 핵심에 충실하고자 했던 노력 때문일 것이다. M&A 등으로 몸집을 불리는 것도 경영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단일 핵심 사업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한 집중이란 우리의 잠재력을 더 깊이 파고 더 치열하게 개발하는 것이고 이 몰입을 통해 균일가를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품질로 고객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핵심 사명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기본에 충실히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핵심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질 경영이다. 매장을 매일 갈고 닦아라. 소매의 기본이 뭘까? 당연히 고객을 오게 만드는 것이다. 한 번 온 고객이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다.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 매장 운영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고객의 마음은 늘 변한다. 쉽게 질린다. 매장과 상품에 변화가 없는데 어제 왔던 고객이 왜 또 오겠는가. 어쩌면 소매업은 고객이 느끼는 실증과의 싸움이다. 고객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실증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매장은 늘 생동감과 활력이 넘쳐야 한다. 생물처럼 살아 움직여야지 웅덩이처럼 고여 있으면 고객이 먼저 안다. 같은 매장이라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한다. 새로운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품을 지속해서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다. 같은 상품일지라도 매일 조금씩 연출과 진열을 바꾸어 줘야 한다. 상품 구성을 자주 바꿔주고 안 되면 매대에 진열된 상품의 위치만 바꿔줘도 매출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매장을 매일 갈고 닦으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갈고 닦지 않은 매장에는 절대로 고객이 오지 않는다.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듯 기본이 안 된 매장은 고객도 외면한다. 고객이 자주 가고 싶은 매장은 상품 진열과 정리정돈, 서비스 등 기본이 잘 지켜지는 매장이다. 기본을 지키면 쉽지만 그 기본을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 바로 소매업이다. 예를 들어 매장 청소나 정리정돈 같은 일들이 얼핏 단순 노동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이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가격 대비 2배 이상의 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면 반복적인 단순 노동이 아니라 고객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 된다. 못하면 티가 확 나지만 잘해도 크게 칭찬받지 않는 일을 매일 묵묵히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항아리에 금이 가면 아무리 물을 가득 채우려 해도 금이 난 곳 아래까지만 물이 찬다. 혹여 그 금이 바닥에라도 나 있으면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다 빠져나가고 만다. 매장 관리도 마찬가지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딱 그만큼이 그 매장의 수준이다. 고객이 고스란히 느낀다. 어느 날이었다. 매장 순회를 한 후에 한 직원이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기본에 충실한 것이 무엇인가요? 기본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회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기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회장이라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아성 다이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아성 다이소는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러니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도 고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밝고 쾌적한 매장 환경과 편리한 동선, 보기 좋게 진열된 상품, 직원들의 친절함 등이 모든 고객의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 일의 핵심은 고객이다. 매장 직원이든 회장이든 자기 본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할 때만큼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기본이란 이처럼 당연한 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매일을 갈고 닦는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실천해서 쌓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커다란 성과가 된다. 그러한 매일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습관이 쌓여 운명이 된다.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원자와 같은 작은 성실함이 내 가난한 운명을 바꿨다는 것이다. 장사가 어렵지 않다고 말했지만 쉽다고도 말할 수 없다. 장사를 하는 것은 쉽지만 잘하는 것은 어렵다. 장사를 하면 반드시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매장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또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매년 성장해야 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품을 팔기 위해 하는 장사는 장사가 아니다. 장사에도 혼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혼이 없이 껍데기만 있어서는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장사가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쉽다고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다. 쉽다고 방심하면 어렵게 다가오지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또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장사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게으르면 할 수가 없다. 당연한 것을 꾸준하고 철투철미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일이다. 일 자체는 어렵지 않다. 장사가 어려운 것은 기본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객은 구매를 통해 매출로 답한다. 그러기 위해선 팔고 싶은 마음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남보다 먼저 출근해 매일 정리정돈하며 청결과 같은 기본적인 일이 몸에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고객을 붙잡는 일이고 매출을 늘리는 실력이다. 매출은 기본의 틀에서 나온다. 기본이 망가지면 매출도 망가진다. 좋은 매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실력이고 고객이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대한 결과가 매출이다. 또 의지가 중요하다. 열정이 로켓의 추진체라면 로켓을 목표 지점으로 데려다주는 것은 의지이기 때문이다. 목표는 달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극복한 사람은 이겨냈기 때문에 또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와 습관이 생긴다. 어려운 것을 일로 풀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기본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장사, 즉 우리 매장의 영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상품은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상품을 표현하려면 상품을 알아야 한다. 표현이 안 된 상품은 고객의 눈에 절대 띌 수 없고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절대 팔릴 수 없다. 상품 하나하나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야 한다. 매장에서 상품이 잘 표현되어야만 개발자의 의도나 그 상품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저회전 상품은 안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못 파는 상품일 뿐이다. 가만히 앉아서 잘 팔려나가는 상품을 쳐다보는 것이 소매업은 아니다. 소매업의 본질은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잘 팔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잘 팔리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쉬운 예로 같은 자리에 오래 놔둔 상품을 위치만 바꿔줘도 매출이 바뀐다. 똑같은 상품도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표현하면 고객은 알아보게 되어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보이지 않는 상품은 팔릴 수가 없다. 팔리지 않는 상품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그 상품 하나하나가 안 팔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고객이 매력 있는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일이란 챙기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 일이라는 게 끝이 없다. 아는 만큼 보이고 고민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챙기는 만큼 챙겨진다. 챙겨지는 만큼 결과가 나오고 챙기지 못한 만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방법도 찾아진다. 일도 그렇다. 시켜서 하거나 맞이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된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일에 미친 사람이 된다. 일에 미친 사람들. 집중호우가 쏟아진 그 다음 날 다시 매장으로 발걸음을 돌린 파트장, 지역장, 부문장들처럼 말이다. 그들이 바로 다이소의 관리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스펙을 줄어본다. 좋든 싫든 인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펙보다 열정을 더 중시한다.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그 대상에 열중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이 나온다. 열정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운다. 그래서 열정이 있으면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부족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스펙이 좋고 어학점수가 높아도 열정이 없으면 연료가 떨어져가는 엔진처럼 추진력을 잃어간다. 조직 내에서도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된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직에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들은 조직에 뿌리 내리기 어렵다.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가 그 일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열의 열정을 갖고 몰입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열정이란 뭘까? 이처럼 관심과 열렬한 예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이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관심을 기울이고 깊이 들여다보고 몰입하는 것이다. 올인하는 것이다. 혹시 어린 시절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으신지. 햇빛이 오롯이 한 지점에 모여야 종이를 태울 수 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듯 열정은 몰입과 집중을 만나 뜨거운 성과를 낸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주 특출한 소수를 제외하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저 간절함과 관심, 열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생각 없이 일하지 마라. 토막같이 일하지 마라. 영혼 없이 일하지 마라.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생각이 멈추면 실행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으면 개선도 안 된다. 개선이 안 되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생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소해 보여도 모든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 1500여 개 매장에 직원 수만 1만 명이 넘는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맡은 일을 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무의미하게 단순 반복했을 때 나오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후자와 같은 직원이 많으면 주위 동료들은 물론이고 회사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를 모르면 답도 찾을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큰 위험은 현상을 아무 감각 없이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혹은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아니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이 일이 다음에 어떤 일로 연결되는지, 이 일의 결과가 다른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를 공부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미래가 보인다. 내가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이유를 답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는 늘 일어나기 마련이고 안 되는 이유 역시 넘치도록 많다. 이를 일로써 풀어내는 것이 바로 위의 경우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도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는 조직력이 필요하다. 안 되는 일은 포기하고 되는 일만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유로 답하지 마라. 이유를 대면서 문제가 생긴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유가 답이 되는 변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일의 답은 문제 해결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 없이 일하지 말라까지 봤고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지낼 때 생각 없이 주어지는 일만 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이렇게 박정부 회장님이 지으신 천원을 경영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다니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사업과 비슷한 게 많고요. 회사 일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사 일은 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시키는 일만 하고 유튜브를 할 때는 정말 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자가 쓴 글들이 예전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읽었던 내용들도 유튜브를 하면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았고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것들도 제가 참 의미 있게 읽은 글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 같아가지고 정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